형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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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이 춤을 잘 춰요? 은혁이 춤을 더 잘 춰요? 은혁이가 한참 미친 거 같아.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? 뿌리는 신동이 강했지만 지루해? 내가 지금... 내가 지금... 메인 보컬이 누구야? 속창기 때 메인 보컬. 그냥 솔로 가수. 내가 리더 보컬이야. 됐지? 어? 약간 시온이는 붕 떠 있는 것 같은데. 신동이 아니고 노래도 합니다. 비주얼! 비주얼! 다른 회사들이랑 다... 저 간신배 같은 자식! 그만 얘기해. 처음에 샴페인 잔을 들고서 형! 형 어디 가요? 야! 야! 울면 안 돼! 울면 안 돼! 울면 안 돼!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걸 우리를 어떻게 알아? 뱀스러워 안다고? 이거... 멤버 아니잖아요. 너무 커요. 유분기가 많잖아, 이상민. 이 취미 없잖아. 정답! 신동 파트! 신동 파트! 신동 파트! 신동 파트! 신동 파트! 신동 파트! 잠깐만, 잠깐만. 연애 매칭이 안 돼. 이혼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왜 연애 매칭이야? 좀 미쳤어. 나 이거 알 것 같아. 신동 파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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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